Q루chas은 K-리그의 최고인 첫번째 Regarding K-리그 бой을 포항에는 주문한 단수여 комуăm translucent 아주32 filled with shield off 전세계에 있는 팀의 첫 플레이어서는 많은 기술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많은 팀이 있는 좋은 플레이어스입니다. 이 팀의 첫 플레이어서는 너무 힘들어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많은 플레이어서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어서입니다. 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장 큰 플레이어서는 많은 팀의 팀을 봤습니다. 이 팀의 첫 플레이어서는 거의 1, 2, 3 플레이어서는 1, 2, 3 플레이어서입니다. 이는 높은 퀄리티가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팀이 있습니다, 정복, Ulsan, 대규, 이 같은 팀이 항상 골을 선정합니다. 그러나 항상 대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은 좋은 데이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팀은 높은 퀄리티가 높은 퀄리티가 높은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칼리그에 있는 많은, 많은 플레이어가 그리고 플레이어, 그리고 전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다른 팀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팀에 있는 좋은 팀을 만들고, 좋은 결과가 되죠. 저는 그 모든 플레이어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못해요. 저는 최고입니다. 지금 이 공간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상으로 오전시가 있습니다. 이 공간이 굉장히 깔끔하고 이 공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공간이 있는 공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공간을 정말 중요합니다. 포항 내에서 지금 두 나라가 펼치지만 더 큰 무대로 갈 수 있는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지?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많은 어린이 플랫포들이 큰 탈렛이 많아요, 당연히 필요한 시간이였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시즌은 성민이였어의 가장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즌은 이 시즌은 이 시즌이 너무 좋고, 이번 시즌은 이 시즌은 더 좋고, 하지만 이 시즌은 이 시즌은 이 시즌은 더 좋은 걸까요? 물론 아직은 아직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 그는 굉장히 큰 미래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비하싼 것 같아요. 영준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경험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그는 굉장히 큰 미래가 있는 것 같아요. 몇 개의 도움을 하고요? 3-4 개의 이 시즌.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내가 볼 수 있을 것 같다. 몇 년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시각 세계에서의 경험이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의 경험이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의 경험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테크닉은 좋은 것입니다. 네, 미니교는 큰 대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4 플레이예요. 하지만 조금 어린 것입니다. 지금 이후보는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보는 평가의 제작에 대한 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후보는 안정돼요. 여기 포항기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일본, 유럽, 유럽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기가 좋은 일류체크 선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K리그 중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골을 넣을 때마다 캐스터나 해설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실력도 인성도 일류입니다. 혹시 일류라는 말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제가 처음 봤어요. 일류는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네. 저는, 아니요. 우리 모두 외국인들이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어요. 저는 좋아해요.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독일에서 알고 있던 한국 축구와 직접 와서 겪어본 한국 축구의 차이점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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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의 교황은כש요izin입니다. Lewa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족과 아이들에게도 좋고 나라의 아이들에게도 좋습니다. 저는 두 개의 아이들에게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도 행복합니다. 여기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에게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좋습니다. 당신의 엑소팀의 친구는 영재입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말씀하셨습니까? 네. 저희는 한 명이고 싶어요. 한 명의 슈클럽입니다. 스쿠타 пауз어, 서울이안습니다. 이를 같이 같이 공개했습니다. 한 명이 우리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 같이 가면 그 시기가 돌아가고 싶어요. 그 시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씩 공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그는 기회가 더 좋겠죠. 다른 결과를 합니다. 그는 이제 Dijon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게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의 행복과 건강을 바랍니다. 그는 그의 행복을 바랍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아버님도 이렇게 좋으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몸이 좋으시더라고요. 네, 제 아버지, 제 엄마, 제 형님들 모두 아주 좋습니다. 팬들이 축구도사라고 부르면서 외질 선수랑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국인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제 게임을 하고, 제 스타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인들에게 이런 스타일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더욱 좋습니다. 미국과의 A매치 데뷔 이후에 대표팀과는 약간 멀어졌는데 한국에서 포항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A매치 대표팀에 다시 소집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대표팀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좀... 이게 첫 번째 게임입니다. 저는 첫 번째 팀이라입니다. 저는 첫 번째 팀이라입니다. 저는 첫 번째 팀이 가장 좋은 팀이었습니다. 첫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합니다. 저는 좋은 공격을 하고, 많은 이 뉴스가 저희는 대학을 보고, 우리가 다른 플레이너들이 볼을 보고, 어떤 플레이너들은 어떤 플레이너들이 하는지 저는... 피니클? 네. 피니클? 피니클? 네. 당연히요. 저는 나초대 선수에게 기다리고 싶어요. 팔라시오스 선수에게 질문인데요. 완델손 선수의 77번을 가져가면서 부담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77번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저는 77번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저는 77번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반델손 선수는 좋은 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좋은 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오니 선수와 팔라시오스 선수에게 할 텐데요. 처음에 팀에 합류했을 때 몰래카메라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이때 기분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정말, 정말 무서워요. 정말, 정말 무서워요. 첫날은 너무 너무 nerv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되진 새로운 팀과 제가 놀러 가 stitch 있는데요. 이tag은 감사합니다. 이 날에 한 번 관한 경기입니다. 제가 이외 한국이힘을 만났을 때 sup 저녁의 첫 번식에 잊지 않은 척입니다. 저기로는 그들이 다 배려해 버리고 싶어요. 저는 저는 그들이 그들이 상당히 봤어요. 그다지 이렇게 확인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한 번 더 Option. 그리고 그들이 그들이 하나씩 풀거나, 그가 가장 있을까봐요. 여기에깐 지금 그들은 그들 여기서부터 이동은 그러니까 그들세가서 그들을 참고 싶었어요. 지eline의 주 sharing. as if i do I I shouldn't come here I'm gonna come in so I'm lik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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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fine you're fine please please do that so I start walking and I was just gonna try break it up and then everyone just started laughing everybody and I was sweating I was very very scared and what mine is mine was exactly the same 그리고, 후 축구에서, 아마 시작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학생. 아주 좋은 학생. 너무 고소하고, 맞나요? 네, 만우, 네. 만우, 고마워요. 정말 너무 현실 것 같았다. 너무 슬픔에 대해 너무 슬픔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정말 정말 진심하게 말했다. 정말 슬픔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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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에 대해 생각했다. 액퇴송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나아가. 오늘 이렇게 포항의 1588 선수들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또 빠질 수 없겠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선물입니다. 무엇을 원하실까요? 돈? 집에 가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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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드리지 못할 수 없지만 그저는 우리의 선물을 준비했죠. 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에게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누구에게 주신가요? 혹시 그 안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카메라에 대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의 카메라에 대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게 아니죠. 만우, 챔피언이! 하지만 더욱이 대단한 자리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아주 좋습니다. 저는 불가능한 은혜들보다 대단한 소녀가 있는Islam을 들어서 꼭 이겼을 때가 있는것이 좋았습니다. 좋은 기억도 있군요 네, 저는 좋았어요 지금 이제 한 번 더 잘 어울릴 수 있어요 한국에서 갔다 와면, 한국에서 갔다 와면, 아스트라제리아에서 항상 잘 어울릴 수 있는 기억도 되었어요 첫 번째로 만나고, 이제 한 번씩 만난 것 같고 지금, 우리 둘 다 같이 만났어요 저는 그 첫 번째로 여행을 보셨어요 한국에서 왔다 보니까 너무 웃겨요 저는 정말 멋져요 저는 정말 그래서 정말 좋은 그룹입니다 네 이렇게 1688 선수주와 함께 유쾌한 인터뷰 함께 해봤는데요. 앉아있으니까 5위 죄송합니다. 움직여야겠죠. 자 그럼 바로 움직이러 가보시죠. 너무 싫어. 이거 뭐야 이거 맛있게 있어. 두번째가 아무래도 하더라구요? 첫번째는 하트비트.